아무래도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비 쪽이 더 훨씬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청약 마감일이었어요. 2시 반 정도 됐을 때 청약 증거금이 무려 100조 원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군 이래 역사상 청약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금액이기도 하고요. 앞서 이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상장을 하면 거의 시총 2등 바로 2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증거금이거든요. 이런 증거금들이 아무래도 묶여있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대한 수급적인 분명히 굉장히 좀 약했던 흐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100조 원이 돌파가 됐는데 무려 400만 명이 개인 투자자 400만 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400만 명이 100조 원을 지금 증거금을 넣어놨대요. 통장에다가. 그러면 인당 거의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500만 원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씩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다. 그런데 기관 수요 조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0대 1이 넘었을 정도 그 부근에 됐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었거든요. 국내 기관사, 해외 기관사 모두 지금 참여했을 때 2,000대 1이 엄청난 경쟁률이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 LG에너지 솔루션 자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이제 좀 상장되는데 앞으로 미국 시장이 지금 전기차 시장을 굉장히 지금 정책을 정부에서 막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시장을 빨리 확대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글로벌 업체들 GM, 포드, 테슬라 지금 오히려 수혜를 얻고 있는데 여기 모든 자동차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게 바로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공장을 막 짓고 있어요. 바로 미국에서 생산해서 바로 공급할 수 있게끔 공장의 생산을 시설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에 이제 올해만 5조 원 투자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 당연히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설비들을 당연히 세팅해야 되겠죠. 이런 장비를 세팅해야 되는데 당연히 신규 생산 라인의 장비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바로바로 수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장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장기, 적 모멘텀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상승, 지속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좀 백조원이라든지 돈이 몰린 만큼 굉장히 이슈가 되는 만큼 강세를 보일 거예요. 상장 당일에는 강세를 보일 건데 그 전에, 이거 상장 전에 관심과 기대로 이 관련주들은 아마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막상 상장일에는 여기에 수급이 붙고 기존에 올랐던 것들은 쫙 빠질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말 실탄 100조원 가까이 된 돈 82조원, 687억 달러를 규모로 우리의 굉장히 친숙한 게임에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이런 게임들로 유명한 블리자드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대형 호재가 있잖아요. 그럼 게임주, 메타버스 관련주 정말 오늘 상한가 연일, 상한가를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근데 시장에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으로 게임주 장 초반에 막 20%, 10% 급등 보였는데 가다가 좀 많이 상승분을 반납하는 시장에 역행하지 않고 시장에 동조화되면서 많이 좀 흐르는 모습 보였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회사 혹은 블리자드와 관련된 회사는 오늘 상한가 가거나 20% 넘게 다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82조원이라는 돈을 블리자드로 인수한 계기가 이건 미국 역사상에도 지금 IT 산업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도 최고 금액입니다. 최고 금액이에요. 최고 금액입니다. 인수하는 데 최고 금액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버스 사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 게임 회사인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밝혔어요. 블리자드가 많은 게임 IP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갖고 있는 콘솔 게임도 있잖아요. 엑스박스도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PC 게임도 그렇고요. 다양한 게임들을 VR 기기, AR 기기를 통해서 이런 메타버스 시장에서 충분히 게임 시장까지 전의할 수 있게끔 토대로 좀 갖추려고 한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슈가 오히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역시 크게 작용을 했는데 장 초반에 오히려 찔끔 상승했다. 하락하는 모습이 다소 아쉬운 모습이 있는데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어쨌든 블리자드를 인수하는 것만큼 게임에 대한 투자,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커갈 수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라는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함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디지털 세계에서 보낸다는 거에 크게 베팅을 한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산업은 정말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게임주가 어떻게 보면 기술주들이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최근 한 달 정도의 낙폭을 가장 크게 보였던 게 바로 게임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다시, 지금을 다시 공략해야 된다고 보는 관점보다는 그래도 단기간에 높은 상승세를 보인 만큼 어느 정도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공략하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이런 호재의 단기 급등 보였으면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기다렸다가 저점 다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두 달 정도 이후에 공략해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실적으로 예전에 독방에서 썬데이 토지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었습니다. 독방 내용 보시면 이게 11월 30일이었어요. 11월 30일 현재 그 가격이 2만 5,400원이었거든요. 2만 5,400원 딱 이 지점입니다. 이때가 11월 30일이었고 이게 12월 기점이니까요. 여기가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이후에 10% 올랐죠. 20%, 30% 한 달도 안 돼서요. 무려 66% 넘게 올랐었거든요. 이러면서 그 독방에서 많은 분들이 썬데이 토지로 수익을 많이 보셨고요. 실질적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굉장히 급등을 보였던 바로 YJM 게임즈입니다. 오늘 YJM 게임즈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파트너사, 국내 메타버스 관련 파트너사로 이게 좀 등재가 되면서요. YJM 게임즈가 MS, 마이크로소프트의 메타버스 관계 회사다라고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요. 오늘 장중에 한 26%까지 급등을 보였습니다. 거의 상가 갈 뻔했네요. 네, 갈 뻔했습니다. 진짜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11월, 11월 달에 톡방에서 똑같이 공략을 해드렸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가격 자체가 2,850원이었습니다. 2,850원, 가격이 이날이었거든요. 요날 공략을 해서 실질적으로 거의 1주일, 2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주가가 거의 한 30% 넘게 급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 자체도 3천원 이상으로 단기 공략해서 짧게 잡아도 10%, 20% 단기적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26%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러한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 모멘텀, 그래 나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애플카 이슈는 작년 여름에서도 애플 경영진이 내안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 작년 12월 달에도 내안하면서 관계자들 많이 미팅을 했다. 혹은 관련 업체들 많이 미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월 달 들어서 애플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왔었거든요. 시장은 좀 하락하더라도 애플카 관련주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애플이 국내산 배터리, LG, SK와 관련된 배터리를 실질적으로 너무 신뢰를 많이 갖고 있고 이 업체들과 같이 함께 본인들의 애플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밸류체인을 같이 만들고 개발하고 싶다라고 지금 의사표현을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LG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에 대해 직접적으로 LG 이노텍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애플폰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이 공급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간의 관계가 돈독한 게 있고요. 더군다나 애플카, 즉 배터리,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가 충분히 거래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LG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충분히 이러한 수량이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애플이 올해 말까지는 될 수 있으면 부품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품사를 선정해야 내년부터 양산이나 뭐 이런 기초적인 공장에 들어가는 세팅들 모든 것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후년 2024년까지 출시를 한다 혹은 2025년까지 출시를 한다라고 계획을 잡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안에는 자동차 부품 업체들 충분히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LG와 연관이 있는 업체들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이런 부품사로 선정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러한 기회에 기대감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시장이 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지만 그래도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자동차 쪽 혹은 부품 쪽이 아닌가 할 정도로 기대가 좀 많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공략할 수 있는 테마가 많이 없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시장도 크게 지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종목, 섹터군을 좀 선별을 하자고 하면 아무래도 좀 패키지 기판 쪽이 지금 좀 강하게 지금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도 내일 다음 주에 좀 급등한 종목 지난주처럼 DA 테크놀로처럼 하루 이틀 사이에 급등할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원하다고 좋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훨씬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쪽이 바로 패키지 기판 쪽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가 재작년부터 굉장히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서 자동차를 주문을 하더라도 거의 6개월, 1년 뒤에나 받아볼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PCB 관련주들이 지금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업황이에요. 그러면서 강하게 좀 지금 지지가 견고하게 지지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 좀 다져지면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가 점점점 확대가 되는 만큼 출고도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이런 수요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당연히 차량용 반도체도 수요가 더 많이 증가될 것이고요. 만약에 스마트폰에 반도체가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전기차에는 그게 한 2천 개가 넘게 더 들어간다고 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2천 배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반도체 만드는 업체들은 충분히 더 크게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한 반도체를 만들면 만들 때마다 이런 패키지 기판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매출이 바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수요가 커진 만큼 굉장히 크게 산업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재 시장에서 그나마 공략할 수 있는 테마는 바로 패키지 기판 쪽 PCB 테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사업을 하는 게 인쇄 회로 기판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글로벌 반도체 업체가 TOP4가 있는데 그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다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 패키징 PCB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도 패키징 전문 기업들이 글로벌 있어요. 뭐 ASE나 혹은 여러 회사들이 있는 엠코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키징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파트너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고객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돼서 실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크게 우상향할 수 있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기차 수요 확대에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주봉으로서 약간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힌트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주봉입니다. 2년 동안 2020년, 2021년 주가 흐름 보면 정말 굉장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들어서도 시장이 하락하는데 잘 방어가 되고 견고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지금 막 깃발 패턴을 그려가면서 막 쩍쩍쩍 띵어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이 종목은 바로 심택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심택홀릭스 내에서 좀 인적분할하면서 사업회사로 인쇄회로 기판 쪽을 주로 영위하고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이 회사도 역시 크게 반도체에 대해서 매출을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업체다라고 보시면서 PCB 관련주 중에서 전기차가 직접적으로 좀 사업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심택 눈여겨 봐주시고 매매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이 곧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하락이 있으면 다시 반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시장에서 미리 지금 같은 기회에 좋은 종목들을 좀 매수하고 매집하는 시기를 갖는다면 당연히 돌아오는 반등 장소에서 상승 장소에서는 바로바로 수익을 크게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한 주식들의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주식 맛집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입장해주시면 제가 다양한 정보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